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오는 9월에 개최하는 블록체인 개발자 축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9의 얼리버드 티켓을 오픈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UDC 2019는 오는 9월 4일부터 5일 양일간 그랜드하야트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적인 블록체인 전문가들의 발표와 함께 해커톤, 핸지온, 전시 등의 다양한 스페셜 이벤트는 물론 최신 업데이트 블록체인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합니다. 얼리버드 티켓 프로모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내달 23일까지 진행됩니다. 등록 시 UDC 2019의 모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까지 75% 할인된 가격으로 UDC 2019 티켓을 판매하는 스튜렌드 티켓도 함께 오픈합니다. 등록 방법은 UDC 2019 등록 페이지에서 학생증 또는 제약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는 이틀간 1,600여 명의 참가자와 210여 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 35명에 달하는 글로벌 연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들이 한데 모이는 행사로 호평이 잇따랐습니다. 기존 마케팅 위주의 행사들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 중심의 행사 구성과 차별화된 네트워킹 이벤트로 개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의미 있는 행사라는 평가였습니다. 올해 UDC 2019는 Proof of Services라는 주제로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적용된 서비스를 대거 소개해 블록체인 기술의 효율성을 증명할 계획입니다.